헤드윗, 그리고 운수 좋은 날, 운수 오짓 날, 사랑의 이유에 대한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죠? 멋진도 유현석씨가 오늘 더워두고 싶고의 마지막 스타일을 여러분께 알리면서 화이팅도 오늘 힘있게 외쳐주고 있는 배우 유현석씨입니다. 우리 관객들에게 하이트도 좀 보내주시겠어요? 하이트도 오늘 함께해주신 관객들에게 마지막 우리 클로즈한 스타일 이미 확실합니다. 오늘 팬서비스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연석씨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환호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주신 관객들에게 마지막 우리 클로즈한 스타일 이미 확실합니다. 오늘 팬서비스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연석씨 네.